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존 참회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참회를 해야 되는지를 국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절만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현실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개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자꾸 싫어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인연이 그렇다든지 혹은 전생에 내가 복을 못 지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는 고통을 겪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참회가 올바르게 되면 기복신앙을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이 수행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면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행수준이 계속 기복신앙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불교적인 신심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리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회를 통해서 자기 주변 상황을 이렇게 올바로 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은 아주 깊은데 현대의 사회에 걸맞는 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관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하게 응급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참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소화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반야 참회를 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야 참회라고 하면 다소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책을 낸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도 좀 있을 겁니다마는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야 참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 참회의 방법을 보완해서 우리 불교의 수행론이라든가 선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하고 또 저의 체험을 반영해서 참회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맨디기의 자기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또 높은 단계의 수행으로도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입문자들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야 참회라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참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무엇을 참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참회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 참회의 핵심은 참회에서 가장 중요한 참회 대상하고 참회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참회 대상이나 참회 방법은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세간의 상식과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간에는 의업,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세속사회에서는 그것을 악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짓는 악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참회 대상이 되고 왜 참회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올바른 불교에 발을 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참회 대상과 참회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반야 참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참회하는 단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많은 것을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몸으로 짓는 신업과 말로 짓는 구업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지나서는 탐진, 의협 중에 탐과 진을 참회하고 그걸 조금 지나면 조금 더 깊은 참회를 하게 되는 식으로 참회가 점점 깊어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참회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옛날 일이나 과거생의 일을 왜 참회하냐 이런 거부감이 있는데 이 반야 참회를 이렇게 배워서 체계적으로 참회를 해보면 과거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잘못이 많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과거생의 일을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생에 자기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그 일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회가 깊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아직 기억을 못하거나 모르지만 옛날에 지은 재협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오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런 부분으로 열리게 되면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자각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회를 해서 직접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반야 참회에 굉장히 체계적인 순서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불교 신행하고 현실 생활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이 반야 참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불자들이 종종 고민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 다니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면 세간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참아야 되고 자비를 지키려고 하면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부분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야 참회에서는 참아야 되는 일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하고 싸워야 되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참기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상대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자들이 조금만 숙단이 되면 현실과 신행을 굉장히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불자들이 신심 있는 불자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기복신앙이 불교적으로 수준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신행의 수준이 높고 수행을 못하고 소원성취 기도를 하면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불자들이 많죠. 그런데 반자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와 동시에 반자 참여는 수행 차원에서의 참여도 되고 동시에 소원성취 기도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수행 차원의 그런 진행 방법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를 인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원성취 기도와 수준 높은 신행이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병행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장점이 반자 참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수행의 반자 참여는 본격적인 수행의 기초가 되고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불자들이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수행을 굉장히 어렵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화두를 들거나 호흡이나 몸을 관찰하거나 혹은 연불에 집중하는 그런 식의 수행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수행해보지 않은 일반 불자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대선기신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를 통해서 장애를 없애야 수행이 잘 진전됩니다. 그래서 선방 다니는 스님들 중에는 많은 스님들이 휴식시간, 그러니까 방선 시간마다 대웅전이나 관음전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하면서. 이 이유가 첫째는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행에서 이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첫 시작이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불교의 수행은 한마디로 하면 회광반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은 바깥을 쳐다보고 바깥으로만 신경쓰는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쳐다봐야 된다 이런 말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불자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못 보니까 그보다 더 쉽게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 하는 일, 즉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불자들은 행위도 쉽게 봐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알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중요한 행위도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봐서 아는 것 뿐이지 한 그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현재의 행위를 보는 것보다는 과거의 행위를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위 중에서도 악업을 찾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회광반주의 첫 걸음은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격적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참회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서 참회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자기의 마음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 참회를 하게 되면 참선이나 윗바사나나 혹은 다른 수행법보다 쉽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법은 예를 들어서 좌선 같으면 숙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침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자 참회는 절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혼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회는 다른 수행을 하면서도 반자 참회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수행과는 약간 다른 측면입니다만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데 참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은 반자 참회를 중급 수준으로 조금만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반자 참회는 참회법이면서 동시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도법도 되고 또 수행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 참회가 참회이고 기도이고 또 수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자 참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불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